아 또 원숭이가 병원에 광고 올렸겠지 병원 간에.. 병원에.. 우리 애신적 보소 애연 보소 이제 자기도 인정한 거야? 나는 ㄷ자에 내리지 않았다 저기 내리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도록 으흠 으흠 빼빼른 쪽에 많이 내린 것 같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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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쪽에 내리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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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기 흐흠 앉아있잖아 흐흠 올라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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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 윤태원 대장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쉬를 죽여라 흐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놈인 것 같다 흐흠 흐흠 자 자살 준비 각발 5초 전 흐흫 흐흠 야 1분의 시간을 주겠다 자결을 할 것인가 죽겠느라 흐흐흐흐흫 자결을 해라 흐흠 흐흐흐흐흠 세괄 끝까지 안하해 안하지 헉허 이런 단남놈의 새끼 니 머리통에 빵꾸 뚫어 죽였어 일로와 이 개 새끼야 너 나 진짜 죽이려고? 혜씨는 죽여라 우동선수 우동도 죽여라 우동도 죽여라 혜씨가 반동을 우동도 저기다 우동도 저기다 우동도 죽여라 어? 우동도 죽여라 우동도 저기다 혜씨가 반동을 일으켰다 우리 팀 일단 혜씨가 먼저 죽이고 혜씨가 반동을 일으켰다는 혜씨는 정보가 나왔다 우동도 죽여라 백상의도 죽여라 혜씨 지랄 용종을 하네 혜씨 내가 뒤를 보고 했다 혜씨 알겠다 혜씨 우동 죽여라 우동 죽여라 혜씨 우동 죽여라 혜씨 계단 무정이가 혜씨 계단 무정이다 혜씨 계단 무정이다 혜요 혜씨 우동을 죽여라 혜씨 대원 도망간다 혜야 백상이야 내가 맞았다 백싹이 아 안 되겠어 날 말리지 못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디서아 와 이 뿔에 개새끼야 말려 2층이다 2층이다 야이 개새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를 막고 와아 백사야야 늘었는데? 아아 볶음 reductions 우이 우리나라도 잘삼아요 인구소가 많아서 그렇지 아 또 원숭이가 병원에 간거 올렸겠지 병원가네 제가 근데 인정한거야? 이거도 인정했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안귀여웠네 우리 조상이래 원숭이가 아 내 영상 보다가 야 노란핑 내가 가 아 귀여워 원숭이 키우고 싶다 시청자분들이 사실 날 되게 귀여워하네 저는 좋아하는 래퍼가 없어요 저는 래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래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유의 찌질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래퍼들 특유의 그런게 있어서 야 내가 노란핑 한 바 했잖아 자유로운 영혼의 래퍼는 없어요 내가 내 기준에 전 래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갑자기 래퍼에게 왜 해요? 누가 좋아하는 래퍼 있냐고 물어보길래 물어보니까 그런거지 아니 아니 래퍼의 특유의 찌질함 감성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게 왜 근데 나는 외국 래퍼는 좋아해요 근데 에미넴 존나 멋있죠 아 여전히 우리나라 래퍼들이 좀 이제 그 외국 래퍼들을 너무 따라하고 막 좀 오그라든다? 그런게 좀 있어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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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쇼미더머니나 이런 프로그램들 볼 때 조금 약간 광대 보듯이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즐겨요 이상한 애들 가끔씩 나올 때 웃기잖아요 예능 프로처럼 좀 보기도 해요 예 예 판다 판다 그런 노래 좋더라고 판다 변한다 변한다 네 그런거 좋아요 네 디자이너 형 AR이 없다 에이악 에이 씨 저 뭐라고? 화가 나 헤이 씨와 친구들 또 뭐야 뿜? 아 왜 풀랐어 헤이 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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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야. 엄마. 엠심류 어딨어? 아, 이거? 오! 와... 난 진짜 별명 잘 짓는 것 같아. 화내는 것도 귀엽네. 원숭이 근데 냄새 많이 나. 코코트 님은 안 씻잖아요, 죄송한데. 내가 씻는지 안 씻는지 네가 어떻게 알죠? 네? 네? 내가 씻는지 안 씻는지 본인이 어떻게 아시냐고. 한 번만 봐요, 방송을. 이상한데? 아이고. 어허. 코코카카? 안 씻게 생겼다고? 아이, 저 잘 씻어요. 코트는 엄청 깔끔하지. 깔끔하신 걸로 알고. 어, 깔끔하지. 제가 저 노래 하나로 뭐 백만장자가 된다며? 집으로 들어와도 돼, 시야. 시야. 어딘지, 어딘지 알아? 저기 있다, 75. 어, 저기 나무 있네, 나무. 지금. 나무 있네. 어, 한 대 맞췄다. 한 대 맞췄어, 나도. 기절. 나이스 하나만 잡으면 돼. 위로 올라가서 하나네. 카트나무. 어, 예. 올라갔어. 나 뒤쪽, 뒤쪽이에요. 카트나무. 나 AR 없어. 살린다. 살리려는 중. 팔 났어? 네. 팔 났어? 존나 많네, 씨발. 아, 씨. 두 명이야, 두 명. 둘이나 있어. 우동도 뒤졌다. 더럽게 안 풀린다. 일자로 와, 일자로 와. 나무, 나무. 어디 있는지 알지? 윗, 윗나무, 아랫나무. 근데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괜찮아. 어차피 여기선 안 보여. 왼쪽 기절 하나. 왼쪽으로 뛰어가요, 한 명. 소리들린다, 소리들린다. 아, 뭐야. 프레임. 바로 안, 150. 한 명 기절. 라스트, 저기. 75. 아, 오케이. 짤, 사망. 바로 사망. 왼쪽 위에 있는 어떤 애 삼뚝일 거예요. 응, 맞아. 삼뚝 맞아. 안 돼, 우동님. 너무 들어갔어, 근데. 왜 던지듯이 플레이했어, 동호야? 천명에서 맨날 죽더니만 또 죽어. 아, 여기 보급이 있었구나. 아니, 코스 형 써줄게 다시 구하러 돌아가고 있어. 지랏어. 내 타난 거 너무 웃겨. 웃겨, 웃겨. 사실 아니라 그냥 돌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시겠죠. 잘하시네요. 호원 영상 감사합니다. 홍영상 볼게요. 진짜 힙합. 자꾸자꾸 생각나.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지. 통장에서 쌓인다는 소 queste의 척. 집에 만나서 나, 저는 박현영상 발음을 타고 낳아둔다. 내 타나 보도에 왜 하냐고. 고금들 수치하면 잘 살아. 쉽지 않대. 고금들 수치해져. 고금들 수치해보니까. 고금들 수치해. 요, 고금들 수치하다. 뭐 나왔어 근데? 보고 지금 여기 누가 먹은 것 같긴 한데 걔네 시체에 없나? 시체에 없었어 형님? 없었어 시체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왔다 410 310 어 저저저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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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일단 두 명 오케이 오케이 걸린 것 같은데? 걸렸다 걸렸다 제가 쏴야돼 한 명 어디 갔어?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돌았어 나이스 바로 사망이에요? 어 그럼 가이드 하는 것 같네 아 얘가 일단 먹었다 형님 여기 일단 비워 아 나 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바닥에 8배속 떨어뜨려 왼쪽 왼쪽 W NW 세우소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슬탄 조심해 슬탄 거리 좀 멀어요 300방향 돌 뒤 하나 태민아, 야무지게 먹어야 돼. 스모크 누가 뿌렸어? 내가 뿌렸어. 우리 안 있지 않아? 돌이 어딨어? 저기 300 방향. 300. 저 멀리 있는 거? 네, 저 뒤로 한 명 갔었거든요. 근데 해외서 쪽에 한 명 가까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아, 저기 있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320 나무. 아... 그 해외서... 어, 뛰어간다. 뛰어간다. 하나 오른쪽으로 뛰어요, 형님. 335. 40. 한 놈이 어딨지? 한 놈 더 있는데? 근데 뭔데 그냥 갈래요? 세가리! 왔다! 아... 왔다. 안 돼.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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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00에도 있어요, 300. 아, 저 새끼 좀 짜증나게 플레이하네. 차 온다. 가는 거 같아. 왔다. 왔다. 오케이. 나이스. 저 뒤에 하나 더 뛰어요. 한 대 맞췄어. 샤이니아. 기절. 갑이. 자기자가 좀 멀어,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 살리러왔다. 친구, 330. 3.35 야 가자 이제 넷님 4시째 다시 하있어 그 타고 가 저기 사람이 좀 많은데 저쪽에는 근데 시험이 애매한데 시간 없어 하필 팜 쪽으로 가야되네 으흠 으흠 와 아 부우우 Yo 오우야 오우샛 일단장애장안에만 다 압기 이거거든 흐흫 흫 음 어 오 바로 옆에 있다 진짜 가깝다 차고집 차고집에 있는 거 같아 그쪽 그쪽 아니야? 그쪽 방향인데 소리? 빨리 집 들어가요 그냥 집 안 돼 집 안 돼 집 안 돼 집 안 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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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비쥬 조심해 안 돼 집에 있어 아 집에 있다 그랬잖아 루비쥬 왜 말 안 들어 110 방향에 니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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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1층에 이쪽 집 이쪽 집에도 있어 와 2층에 올라갔어 오케이 1층에도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루비쥬 루비쥬 노아가 하나 있어 그 집에도 있어요 조심해 형님 아니 올라갔어 올라갔어 1층에 2층에 올라갔다니까 제가 갈까요? 아니 지금 이미 살렸을걸 어 어 어 없어 다? 아 나 수류탄이 없네 이럴 때 아 아 그때 딴 데에 쏘는 거 같은데 파악 기절 오케이 좋다 다른 데에 나 쏜다 잘 다 잡아 나이스 나이스 보기 온다 나이스 나이스 보기 온다 차 파괴 시켰어 네 하지만 차가 하나 또 있지 가 자 미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응 들어가야지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이젠 빨리 와야 돼 이제 빨리 가야 돼 미터 아싸리리 가는게 알 것 같긴 한데 다운드 쏜다! 빨리 와! 어 여기 엎드려있어! 어? 미칠놈이네? 와 쟤 뭐냐? 쟤 뭐야 쟤 뒤질뻔했는데 아깝다 차로 칠뻔했는데 안전일도 아닌데 가야지 바깬다 205방향이 하나 끼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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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바깥에서 어 오케이 킬 자 지렸다 이거 지금 소리 되게 어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올라오면 안돼 능선 올라오면 안돼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누가 쏘나봐 어 어차피 집쪽에 있네 집쪽에 있네 확인 발견 담벼락이 하나 자 빨간집 쪽에도 있어 애들 여행님 왔다 오케이 헤드샷 기절 나이스 간단하게 하나 킬 킬 킬 킬 킬 킬 킬 뭐야 쟤 왜 유엠 피고 들고 있어? 빨간 집 쪽으로 하자 빨간 집을 털어야 될 것 같아 빨간 집 쪽이지? 빨간 집 쪽에서 온 거지 방금 빨간 집의 소리 아예 들리는데? 저 앞에 앞에 85쪽 아냐 아냐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여기 자리가 되게 좋다 아 시발 저기서 쓴다 여기 여기가 나 여기가 나 자리를 잡자 우리 아 에반데 아 여기 내려오면 되잖아 왜 못 내려와 그걸 못 내려와서 피 채우고 내려와 피 채우고 내려와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저기 좋됐다 쟤네 자리 개꿀이다 엄마 개꿀아 쟤가 가야되는데? 아 쟤네구나 코트야 니가 쓰고 있는 마이크랑 오디오 믹서 이름이 뭐냐 여기부터 쟤 저 아직 닦을 수 밖에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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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요 95 와 기절이야 나왔다 95 95 아 좀 잡아줘 이거 왜 안와 야 어떻게 두 명 잡을 동안 이렇게 늦지면 어떡하냐 아 너무 늦네 위에서 딱 두 명 바로 닦았는데 아이씨 빨간색 발 닦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백업이 좀 느려 아 개 잘했는데 아니 바로 위에 소리 났잖아 이거 상황을 모르는게 웃긴거지 바로 빨간색 닦고 바로 가야 할 타이밍에 아 이거는 뭐 말하고 갈 타이밍이 아니죠 바로 알아야지 이 저는 뒷값 밖 딱 뒷값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지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짜증나 연막 있어? 연막 있는데 뿌릴까요? 노 노 노 오 뿌리지마 저기 연막 뿌려왔어요 저 제가 뿌린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뿌려진거는 아 이거는 제가 뿌린건데 앞에 뿌려왔어요 어... 빨리 가야되지않을까 창고에서 나오나보다 애들 아 내가 하고싶다 아 내가 하고싶어 빨리 가야되는데 아 아깝다 아 해시 혼자 나왔어 저 1등하면 인정할게 아 어떻게 1등 그래 아 진짜 하면 컴퓨터 사줄게 진짜 집 사줄게 아니 집 사줄게 그냥 아니 결혼해줄게 그냥 아 그거 해봐 그러면 여기 자살하죠 싫다면 이 층 올라가서 화강원을 봐봐 팝임할 거 없어 거기 없어 오 토네 야 해양칸 쪽에 했어 어 그... 그쪽이 털어났는데 담배 담배라 담배라 이거 이거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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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층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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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와 멋있다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요 에임 대박이다 에임 진짜 쩐다 쩌는 에임 그의 에임은 정말 환상적이다 어디? 아니 아니 잡아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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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본거지? 우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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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방향에 있어 우와 너 담벼락에 붙으면 살아 도로 담벼락 니 바로 앞에 담벼락 3층 집 바로 앞에 담벼락에 붙으면 살아 도로쪽 와 원숭플레이 도로 들어가기 전에 담벼락에 엎드리면 돼 도핑하세요 도핑 연발 쏠 실력이 아니래 근데 그거 팩트야 정확하게 오셨네 어 단발로 할게요 혹시 물론 연발에 가까이 붙을수도 있어 만날수도 있어 집 바로 앞에서 그럼 AK 들고 있을게 지금 뛰어야되네 나와 뒤에서 붙어야 돼 아 앞에 있다 230에 했다 오 시발 뒤도 있어 뒤도 있어 뒤도 있어 뒤도 있어 뒤도 있어 와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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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 진짜 잘해 아까 그 원숭이네 그 진짜 최고다 그 아니 팔 배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 AK 쓰는 원숭이네 그 팔 배 춤출 때가 대박이네 해시 에임을 본 아기 반응이래 이 그렇죠 지금 원숭이네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